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하기 대회 위해서 준비해 준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경 말하기 대회를 늘 해요 1년에 하루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만 보면 내 마음보다 예수의 마음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하기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의 마음을 하나하나 느끼고 경험하면서 아 내 죄가 사신 것도 깨닫고 예수의 나를 사랑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삶을 살 때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랑을 사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싸움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힘든 사람이 때리면 피할 수도 없고 바꾸게 너무 고통스럽지 그죠 근데 이제 그 마음에 그것 때문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텐데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의 나를 지키신다고 하면 기뻄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생겨요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 성경 읽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성경 마음이 내 마음에 가까우면서 내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나쁜 생각 어려운 생각 뭐 이런 생각들 가운데 예수의 생각이 더 오르면서 내 힘이 되고 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됐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 받아서 이런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 세상 하나하나 태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번에 태어나는데 이 아이 중에 누가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같이 할까 어떤 아이는 난 축구가 좋아 축구하러 갈 거야 난 그림 그리러 갈 거야 난 피아노 치러 갈 거야 나는 돈 버는 거 배울 거야 여러 각도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 복음을 일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마음이 가깝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흘러들어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는 1999년에 심장이 너무 아파서 죽을 뻔했었어요 내가 이젠 앞으로 한 두 달, 석 달 더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미국에 있는 제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데려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는 내가 죽고 난 뒤 해도 되고 이제 이 믿음에 관한 신화에 관한 것은 잘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 아들에게 신화의 세계를 가르치고 들여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99년 봄까지 굉장히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때 우리 대전에 살 때 센터를 짓는데 높은 그 곡도 일하는 사람은 가슴이 떨려서 멎여서 쳐다보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맘 멎을 갖고 그랬는데 99년 7월 달에, 3월, 4월, 7월 달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기를 기도했고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조깅을 했고 계속 뛰면서 한 세 힘을 주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어려워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는데 하나님 가까우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도우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도와주죠 그때부터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성경에 마음에 두시고 이제 성경 속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주셔서 너무 복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음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하기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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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